몇 살이었지? 18살이에요. 반가워요. 고등비제이 시오리가 나미섬에 왔어요. 시오리 화이팅!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요? 왜 안돼요? 다른 bj분들이 신입 bj라고 매이저분들도 장난치고 반성하잖아요. 저 오늘 많은 졸인데... 잠깐만. 가루 나미섬에 왔다. 아니 지금 응원자분한테 현재 아이디나 고등반송이라는 고등반송이라는 맞지 않습니다. 보인의 나이와 계정의 나이가 맞게 반성콘텐츠 제목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아니 응원자분이 매니저 채팅에 고등이 아닌데 고등이라고 제목 넣지 말라고 오늘 많은 졸이라서 고등콘셉으로 했는데 여기 몰래가... 응원자분 오시는게임에 저 메비한번 어떻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어? 일본에서 왔어요 제 이스테로 우주산같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